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2025학년도 특란도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많이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란도 특강은 일단 킬러 유형 분석 강좌입니다. 고난도 문항에 대한 유형 분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킬러라는 것은 우리 문항, 20문항 중에 출제될 수 있는 일단 가장 어려운 5문항 정도 그걸 우리가 킬러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자, 강의 교재와 구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의 교재는 매년 본책과 분석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책에는 문제들이 들어있고 분석집에는 도구 정리하는 것과 핵심 원리 그리고 해설, 알고리즘,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2025학년도 특란도 특강은 문항 수는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한 200문제 초반대였는데 234문항으로 줄었고요. 리뉴얼은 매년 전통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한 40% 정도 리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새로운 문항들이 한 40% 정도 빠지고 교체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리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해도 리뉴얼이 안 된 적이 없어요. 항상 40%씩 리뉴얼이 됐고 작년에 이 안에 들어갔던 문제들 중에 베스트 문항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다 날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지 않고요. 그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은 남기고 40% 정도는 새로 제작하고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리뉴얼이 좀 많이 됐는데요. 구성 부분에 대한 리뉴얼도 많습니다. 총 5개 단어되어 있는데 테마를 줄였어요. 훨씬 더 많은 테마였는데 한 17가지 테마였는데 13가지 테마로 좀 줄였습니다. 최근에 경향성을 좀 반영해서 굳이 이걸 세분화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1단원 같은 경우는 빗면 유형과 원래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빗면에서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두 개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빗면 유형과 같이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기력 같은 경우도 반도체 회로가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여러 개 들어있는 반도체 회로가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기력 파트에도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됐고요. 통합에너지도 이제 시간, 공간, 통합사고형 문제와 결합이 되어서 하나로 테마가 줄었습니다. 자작문항은 70% 정도이고요. 고난도 기출문항이 30% 정도. 퍼센트 줄어보면 29.9%입니다. 정확하게는. 30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작문항이 70% 되고 고난도 기출문항이 3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앞부분에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케이스문항들. 케이스문항들은 다 자작문항입니다. 대표기출은 기출이에요. 말 그대로. 대표기출이 있고 케이스문제 있고 실전복습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기출은 당연히 기출이고요. 케이스문제가 자작문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전복습, 복습해야 되는 문제들 안에 일부 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교제 대표기출 케이스문제, 실전복습문제로 되어 있고 분석집에는 회독문제. 회독문제라는 건 뭐냐면 분석집에 다시 문제를 넣어놨어요. 다시 풀기 쉽게 일단 문제를 거의 같은 사이즈로 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80%, 85%로 해놨더니 약간 작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2회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집에 이번에는 90% 이상으로 사이즈를 좀 키워서 문제를 다시 넣어놓았습니다.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 원리가 들어있고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고리즘 그리고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나도 특강의 구성입니다. 분석집이 상당히 볼륨 있게 본책 두께랑 거의 똑같이 구성이 돼서 약간 얇습니다만 거의 똑같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당연히 최신 기출의 경향을 반영을 한 테마가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편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이 요즘에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량 보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두 개의 테마로 쪼개서 충돌의 정합성 테마와 그리고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테마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가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로 뽑아냈고요. 충돌 파트에서 아주 쉬운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오고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하나가 중상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상급, 중상급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를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해서 조율했습니다. 충돌의 정합성은 처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통합에너지. 통합에너지는 원래 통합에너지가 있어요. 용수철, 빗면, 마찰, 충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합에너지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간해석과 공간해석과 같이 물어보는 시공간 통합사과형 문제도 같이 병합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도 여기 들어있는데 연력학이 재작년에는 세 개 테마, 작년에는 두 개 테마, 올해는 하나의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연력학이 원래 교육과전 초창기 때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주제인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로만 딱 구성을 했어요. 알겠죠? 작년에 두 개 테마, 올해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분명히 연력학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확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단과 특강에 올해까지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기출들을, 신상 기출들을 또 분석했을 때 내년에 열기관이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하나의 테마로 유지된다. 그리고 뒤쪽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데 이번에 전기력, 자기장, 원래 두 개 테마였는데 전기력과 반도체 회로로, 반도체 회로의 비중을 살짝 이쪽에 넣었습니다. 따로 뽑기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테마로 넣었습니다. 전기력과 반도체 회로로 구성을 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같은 경우는. 단원별 테마, 책에 보면 컨텐츠,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보인다면 책에 있는 그 차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단원 뉴턴역학, 2단원 에너지, 3단원 특수상의 성희론, 4단원 연력학, 그리고 4단원 5단원은 전자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로 따지면 실이 끊어지는 유형, 1단원은 평균 속력의 활용, 충돌의 정합성,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이게 1단원 뉴턴역학의 테마가 되겠고요. 2단원은 에너지 파트인데 통합에너지 유형과 빗면 높이차 유형,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재작년에 출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빗면도 피차 유형, 그리고 중력장래 용수철. 중력장래 용수철이 우리 교육과정 초창기 때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게 다시 출제가 된다면 그 첫 회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력장래 용수철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들보다는 원리에 충실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테마 3 중력장래 용수철이 구성되었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특상인데요. 특상은 빛의 진행, 물체의 운동, 동시성의 상향성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성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물체의 운동은 우주선이 운동하거나 행성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제 특상을 적용하는 것. 동시성의 상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누가 보니까 동시인데 누가 보니까 좀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 두 지점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특상 같은 경우는 늘 중간 이상,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특화와 특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해법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관 이렇게 테마 하나로만 잡혀 있습니다. 연력학 안에 열기관이 하나만 있다. 그래서 표그래픽 효율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응용된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연력학이. 연력학을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처음에는 교육과 초창기 때는 쉽게 나오다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물원에도 나오고 물투에도 나왔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상 문제들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장, 전기력과 반도체 여러분이 자기장으로 되어 있고 자기장이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일부 학생들이 전자기유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자기유도는 특화, 특강에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실전 300에서 수준 높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나 특특에 들어가기엔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자기유도를 뺐어요. 겹칫물체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뉴턴 역학에서 물체를 겹쳐있을 때 주고받는 힘 분석하는 거 있잖아. 매년 고민을 합니다. 이걸 특화, 특강에 넣을 것인가. 고난도 킬러 주제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상위 애들은 거의 안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다만 이런 겹칫물체가 어려워질 때는 실전 300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그 테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구성 전체 약 40강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3월 말, 완전 말에 시작이 돼. 4월 초에 강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촬영은 3월 말부터 촬영이 시작이 되고 일단 5월 중순까지 정말 늦어져도 5월 중하순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충분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는데 5월 중순까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한 달 반 정도 이때 업로드가 되고 조금 늦어진 다음에 5월 중하순까지 6평전에는 반드시 끝나게 되고요. 5월 중하순 정도 21대 이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전문항 해설을 하는데 케이스 문제가 63문항이거든요. 케이스 문제들이 모두 자작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전 복습 문제는 일부 기출이 포함되어 있어. 기출 문제가 고난도 기출이 30%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테마에 맞는 기출이 무엇인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형 분석 강제, 실전 분석 문제, 실전 복습 문제의 기출 일부 포함되는데 케이스 문제가 63, 실전 복습이 158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대표 기출도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 63문항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전체를 막 회독하기 어려울 때는 그 케이스 문제들을 회독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전체 2회독은 저는 강추하는데 혹시 전체를 2회독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쵸? 제 학생들인데 내신 대비도 막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다 못하니까 그럴 때는 케이스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높은 편이에요. 알겠죠? 킬러 유형 분석 강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특강 특강은 기출된 것만 가지고 유형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되지 않은 것들 즉 예상이 되는 것들마저 유형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강 특강이 다른 유형 분석책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상 문제집의 형태를 같이 띄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기출문제들에 대한 유형 분석과 그게 바로 특강 특강만의 고유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한 그 도구 정리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분석집 앞쪽에 제가 필요한 도구들 기초 개념을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도구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핵심 스킬 그리고 일관적인 풀이법들을 보여드립니다. 알겠죠? 상반기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일반적 풀이법들을 채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나중에 예상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와 있잖아. 그때는 이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푸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시험 볼 때는 생각나는 대로 푸는 거지. 뭐 이건 딱 이런 유형이니까 딱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훈련하는 거죠. 특나우 특강을 통해서. 알겠죠? 더 좋은 발상적인 해법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발상적인 해법이 모든 문제에 일반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반기 때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가장 효율적인 문제를 풀 때 읽고 생각나는 방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나우 특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트풀의 원칙을 채화하는 강좌가 바로 이 특나우 특강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전복습 문제에서 직접 채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수강법. 대단원별 킬러도구 정리를 제가 합니다. 앞부분에 도구 정리하는 강좌가 한 30분, 뭐 이렇게 짧게 좀 들어가요. 대단원별로. 알겠죠? 그때 그걸 듣고 복습을 해. 복습을 한 다음에 케이스 문제들을 도전을 하는데 예습 형태죠? 예습 형태인데 강의를 보기 전에 한 문제당 5분 정도 시간을 잡고 일단 풀어보세요. 그리고 5분 내에 못 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지. 못 풀든 풀었든 해설 강의를 바로 봅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케이스 문제 위주로 케이스 문항당 5분 이내로 시간 투자를 딱 해서 타이머 쟨 다음에 5분 내에 풀 수 있게 한번 해보시고 못 풀어도 강의를 보십니다. 풀어도 강의를 보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맞고 틀림에 상관없이 해설지 보지 말고 강의를 수강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내용 같은 것들은 필기할 수 있는 필기하고 다시 풀어보는 거지.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그 풀이법들을 여기에 녹여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잖아? 그 풀이를 가장 빠르게 푼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트나트과는 그런 빈자리들이 많아요. 빈자리들 너희들이 써볼 수 있게 알았죠? 제 풀이법과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럼 해설지를 보면서 자신이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그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 책에 그 정리하는 자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꼭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명심해. 알겠죠? 그래서 풀이법들을 직접 정리해보는 해법 노트를 직접 써보는 과정이 그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풀고 새로운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새로운 문제 풀고 아니 뭐 자기 거로 만드는 채화의 과정 자체가 없으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늘질 않아요. 알았죠? 채화의 과정을 꼭 갖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제끼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난도 특강은 그런 책이 아니다. 알았죠? 풀고 자신의 자신이 풀 수 있게 채화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강좌가 특난도 특강입니다. 실전 복습 문제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회독 할 때는 특특 핵심 특특노트라고 해서 앞쪽에 빈 공간이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이제 정리해 주는 것들이 있어. 판서하고 이런 것들. 물론 분석지에 넣어놨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앞쪽에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단원별 핵심 개념들을 필기를 하고 옆에 특특노트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또 정리해. 한 번 더 써봐. 수업 들으면서 한 번 쓰고 그걸 정리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번 더 해보고 글자 크기가 작으면 다 들어가는데 너무 크게 쓰는 친구들은 부족할 거야. 알겠죠? 딱 두 페이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조금 작게 쓰기를 추천드린다. 안 그러면 또 노트 하나 또 준비하고 또 써야 되니까요. 작게 써가지고 필기 한 번 해보고 옮겨 한 번 적어보세요. 옮겨 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말했듯이 대표 기출문제들이 테마별 앞쪽에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걔들도 케이스 문제처럼 한 번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세요. 알겠죠? 그 똑같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그리고 케이스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 기출이 맨 앞쪽에 테마마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예상 문제가 바로 케이스 문제예요. 더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보다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당연히 개별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해설 강의 수강하고 풀이법들 정리한다. 계속 이걸 반복해 줘야 돼. 실전 복습 문제도 이런 식으로 1회독을 진행을 하고 2회독을 할 때는 분석집을 이용하는데 분석집에 앞쪽에 정리가 한 번 쭉 되어 있고 그리고 문항마다 아래쪽에 핵심 원리들이 또 들어 있어요. 알겠죠? 어떤 원리들을 써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복습하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2회독 할 때는 마치 그냥 N제를 쫙쫙 풀어 나가듯이 쭉쭉쭉쭉 풀고 그중에 생각 안 나는 것들은 다시 강의를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회독 할 때 그때는 너희들이 평소에 그냥 N제 풀듯이 하면 돼요. 5분 이렇게 하고 강의 보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N제를 풀고 안 되는 것들 체크해서 2회독 할 수 있게 다회독 할 수 있게 알겠죠? 파이널 기간에 여러분들이 다회독을 전 추천드리는데요. 특강 특강을 2회독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들을 파이널 때 다시 한 번 풀면서 그때 실모를 또 공부하는 거죠. 예상 문제 N제와 분석집에 전문항 재풀이를 하시고 약점 문제들을 선변해서 파이널 기간 때 반복할 수 있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특강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 문제 아래쪽에 항상 그 그림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필기할 때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는 3회독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3번 들어가 있거든요. 본 교재에 원래 문제에도 그림이 하나 있고 밑에 쪽에 또 그림이 하나 들어있고 해설집에 문제가 풀 버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필기 같은 것들을 할 때 아래쪽 그림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특강 특강만의 또 고유한 특성 아니겠습니까? 제 N제의 특성이죠. 제 N제 중에 심화기출문제집인 기초 300 플러스 그리고 특강도 특강 그리고 실전 300 이런 것들 중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아래쪽에 그림을 다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옆에다가 여러분들 풀이법들을 정리하게 또는 필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2회독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소 2회독 그리고 약점 문제들은 3회독 이상 약점 문제들을 하면서 파이널 때 모의고사 풀면 돼요. 부족하면 실전 300이라는 N제 같이 풀면서 파이널을 모의고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공부한다면 특강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턴역학 그리고 특성성 이론 연력학 그리고 전자기까지 우리들의 킬러와 준킬러 주제들 아닙니까? 그 뒤쪽에 파동 같은 것들은 킬러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모의고사와 실전 300 N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추하는 물리학원의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고난도 유형 분석 강좌 특강 1강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